신인 개그맨인가 봐. 완전 웃겨. 오늘 개그 프로 한 별이었나? 그래. 스타가 되려면 이 정도 시선을 즐길 줄 알아야 돼. 두리 씨. 도영 씨? 나예요. 뭐야? 왜 사람을 몰라봐요?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이 헤어스타일은? 이 반짝이 웃은 게 또 뭔데요? 제가 오늘 작곡가 선생님을 만났는데 스타가 되려면. 됐고. 당장 벗어요 이거. 압수. 그 옷 작곡가 선생님이 떴는데. 작곡가 이름이 뭔데요? 찰리강이요. 찰리강?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. 혹시 그쪽에서 뭐 음반내자 어쩌자 돈 같은 거 요구 안 했어요? 글쎄요. 그런 소리는 안 하던데. 사람 막 믿으면 안 돼요. 이게 도영 씨는 다 좋은데. 제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귀가 좀 팔랑비예요. 알면 조심해요. 알았죠? 네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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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